이거 협박 편지 아냐 이거? 네?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우리도 돈 버는 좋은 일 바로 포티카 아우 아이고 답답해 아 할아버지 이게? 답답해도 이게 경험하거든요? 아이씨 여전히 브래드 피트랑 똑같고 유재석보다 더 웃겨요 저 할 줄 알았을까요? 나 지금 딴 여자랑 있는 거 같아 내가 좋다 좋다 했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니었나? 좋아하는 거 아니었나?